어때요? 잘 나오고 있어요? 오, 땡, 갓. I'm so nervous. That's OK. 2편까지 할래요? Part 1, 2. 자, 처음에 어디를 찍을까요? 여기는 소금이 있고, 쌈장이 있고, 젓갈이 있고, 와사비가 있는데 뭘 먼저 찍을까요? What's up? What's up? What's up, man? 제국인은 젓갈이지. 제국인은 젓갈이지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거. 아, 뜨거운 맛.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입에서 먹는 거. 근데 김치는 이거, 쿵국물인가요? 홍수처럼 국물이 이렇게 하얗지. 한번 먹어봐야지. 맛있어. 어머. 어머.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뭐야? 와, 지기네. 이거 김치 맛집이야. 아니,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이제 쌈장을 한번 찍어볼게요. 쌈장이랑 김치랑 같이 먹어봐야지. 뜬갔어. 이건 찌개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맛이 너무 친하지도 않고 되게 약간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먹방, 방송이나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 완전 땡큐입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야. 아니, 이게 하나도 안 비리네? 짜지도 않고. 아우, 맛있다 진짜. 나 오늘 일부러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왜 뭔데? 밥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치? 찹쌀이랑. 진짜 맛있어. 찹쌀 안 먹은 지 며칠 됐거든요. 아우. 원래. 맛에 대한 리스페트. 농담. 무슨 말이야? 오늘 서비스 받을 때. 아, 진짜? 아우. 역시. 좀 멀리서 왔다고. 또 챙겨주시네. 이런 센스. 여러분, 이거는 서비스로 준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와사비랑 고기 올려서 초밥처럼 먹으면 된대요. 이까봐. 저희는 돈 내고 먹습니다. 이거 협찬 아니에요. 돈 내고. 근데 이거 초밥 돼 있어요, 간이. 어, 이거? 그렇다면 나도 한 번 도전해봐야지. 와사비. 고기를 삼겹살을 올리면 되나? 어, 이거 떨어질까 봐. 어딜 봐야 되지? 이거 한꺼번에 먹기가 좀 클 것 같은데? 아니야. 잘 먹으면 좋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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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밥 너무 맛있다. 음. 음. 아, 아, 무거워봐. 음. 음. 어, 맛있다. 음. 음! 저희가 저번에 성수족발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았죠. 맛집을 많이 아신다고요. 어디 갈까요? 할 때마다 그냥 알아서 콜라 드세요. 수연의 프루프. 도장. 이건 무슨 나물이에요? 감자튀김 같은데? 미나리. 미나리. 와, 여기서 사람들이 와인드 시켜먹어. 고깃집에서 이렇게. 맛있어. 오늘은 여기까지예요.